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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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 잤다 아니 우리 집 앞이 쓰레기장이 됐잖아 담그게 빙하집이 녹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쓰레기집이 되다니 어? 뽀로로 여기서 뭐해? 올라프 내가 자고 일어나보니까 집 앞이 쓰레기로 가득차게 됐어 울지마 뽀로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아마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 떠밀려왔기 때문일거야 뽀로로! 올라프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쓰레기를 치워보자 알겠어 올라프 닭 KARO 왜 이렇게 무거워 오우! 아우! 허허허허헣 짠! 슈종! 슈종! 추리장 도착! green blue red red yellow yellow gre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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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blue but can yellow 덕분에 다시 깨끗해졌어 고마워 너가 기뻐한다니 다들 좋아 친구들 우리 지구가 더 많이 아프기 전에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려줄 수 있지? 약속 여러분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날씨